뭐 저거 소원의 돌 저거 소원 이루어지는 거라는데? 그렇게 소원이 다 이루어진다고? 아니 저거 소원을 빌고 돌이 안 들리면 소원이 이루어지고 들리면 안 이루어진대 형님 아니 안 돼! 진짜로! 아이 말도 안 돼! 진짜로! 아니 근데 저게 굴리지 않을까? 그렇게 무거워 보이지 않는데 아 그러면 제일 약한 애부터 해봐 아니 형이가 해야지 네가 해야지 뭐 내가 둘이 똑같잖아! 야 너네는 소원이 다 이루어지겠다! 아니 맞네 약한 애들은 다 이루어지네 소원 한번 갔다올까? 소원 빌고 소원 빌고 들면 아니 이게 안 들린다고 말이 안 되는데? 심생 사람은 다 들리지 안 들리는 게 말이 안 되지 아니 근데 정면에서 보니까 좀 크다 진짜 야 소원 얘기해야 돼! 안 했잖아 야 밖으로 해야지 소원 할 거면 방송 해야지 소원 할 거면 빨리 야 일단 한번 들어볼게요 자 아 연기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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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니 발을 떨고 있잖아 그냥 얘는 힘이 없는 거야 에이 하지마 하지마! 진짜! 말이 안 돼 안 들려! 나와봐 나와봐 진짜로! 자석이 있나? 자석이 있나? 자석이 있나 혹시? 에이 말도 안 돼! 자석 다 뛰지! 이누야! 알겠습니다! 나는 나이누가 마블 영화에 꼭 나갔으면 좋겠어! 마블 영화에 미국 마블 영화에 뭐 얘가 하고 싶은 소원이 있겠지! 우리 형들 동생 제작진분들 뿐만 아니라 전세계 사람들이 항상 아! 이제 나를 부르다 부르다 부르다! 이제 나를 부르다 부르다! 이제 전세계는 이야기하네! 사랑을 웃고 사랑을 웃고 사랑을 웃고 서로 돕고 사랑을 사랑을 주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싹 들리죠? 안 들려! 아 웃기지 마 진짜! 진짜! 내가 다른 걸 웃기! 세윤이 형이 세윤이 형이 나를 사랑했으면 좋겠습니다! 아 들리잖아! 정확하네! 정확해! 안 이루어지는 거 형 한번 해봐요 자 소원 소원을 어떻게 하는 건지 알려줄 거예요 진작성 있는 소원을 매게 좀 해봐 종민이 형이 어 그래 올해는 진짜로 결혼을 했고 그리고 결혼을 1박 2일에서 공개하고 1박 2일에서 촬영할 수 있도록 그걸 왜 네가 놀래? 내가 해야지 그걸 고마워해야죠 형 맞아요 형 잘 안 들려 안 들려졌다 형 또 못해 이게 또 못해가 뭐야 또 못해가 아니 이게 안 들릴 수가 없어 Mama 같이 꿈같자 담백에